앞서 보신 것처럼 규제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가 부처 간의 혼선입니다. 일각에서는 기획재정부와 국무조정실이 각각 주도권을 잡고 규제 혁신을 하려다가 서로 혼선만 일으킨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취재기자와 이 부분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앞서 보도한 정인아 기자 나왔습니다. 정 기자, 우선 지금 상황이 규제 혁신 사업을 기획재정부와 국무조정실이 둘 다 하고 있나요? 네, 기재부는 혁신성장 추진기획단, 혁신성장 옴부즈만, 현장소통 라운드 테이블 등을 통해 규제 완화와 과제를 발굴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조실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을 운영하면서 기재부와 마찬가지로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합니다. 두 부처가 같은 정책을 따로 추진하다 보니 진행 상황이나 성과 발표도 제각각입니다. 예를 들면 어제 기재부가 현장 밀착형 규제 혁신 추진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늘은 국조실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겠다, 이러저러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루 걸러서 둘이 같이 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같은 규제 완화 대 또 같은 정부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셈이 돼서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좀 이상해도 잘 굴러간다면야 별 문제 없겠지만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네, 똑같은 내용의 규제 완화를 두 부처에서 언급하는 일이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 한쪽에서는 심의 중이다, 또 한쪽에서는 완료가 됐다, 이렇게 총극이 불거지기도 합니다. 철도교각에 5개 광고를 허용하는 안의 경우 기재부에선 어제 법제처에서 승인을 받지 못해 지연됐다고 밝혔는데 국조실은 오늘 정책 성과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기재부는 5개 광고 허용안이 국조실과 겹친다는 지적이 나오자 하루 만에 법제처에서 승인했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국조실에서 다음 주에 발표 예정인 규제 샌드박스 성과와 과제도 이미 기재부에서 올해 안에 100건 이상의 적용 사례를 창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내용이 중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두 기관 중에 컨트롤타워는 있습니까? 네, 국조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 지난 1998년도에 설립된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 완화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데 이낙연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조실이 다루는 범위 안에서 기재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 지자체들이 규제 완화 정책을 현장에서 추진하고 있어 내용이 일부 중복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부가 사업을 좀 축소하거나 접든지 아니면 국조실이랑 좀 더 지금보다는 훨씬 긴밀하게 공조를 하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